자 이제 문항별 점검 상황과 총평에 이어서 1번부터 해설 드리는데 아주 단순한 문항들은 시간 효율 즉 시간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짧게 언급해 드리면서 1번부터 20번까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문항들 중에서도 20문항 안에서도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할 그럴 부분들은 정말 진지하고 아주 여러분들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항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용하는 부분이죠. 적외선 센서가 이용되는 비접촉식 온도계 얘기하는 거죠. 적외선이고 파장관계도 이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2번 발문에 나오기를 가 같은 경우는 속력이 빨라지는 직선운동 이것은 등가속도 직선운동 빗면의 각도도 일정하니까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일단 공기저항 무시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있죠. 하지만 공기저항 무시라는 말이 들어있다면 이것은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선은 아니니까요. 왜? 연직 방향의 일정한 중력을 받으면서 바로 이 방향이 중력가스도로서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원계도인데 또 문항에는 일정한 속력이라고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속력이라고 한다면 등속, 원운동 얘기되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접선 방향의 운동 방향 즉 속도 방향은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려움 없이 니은이나 티그스 모두 표현하는 것. 그래서 기업번 1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이야. 자 3번은 우리 교가 제일 끝에 있으면서 현대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이용되는 부분이죠. 이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미경이 일단 분해능이 우수하고 좋아야 돼요. 식별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퍼지면 안 돼요. 즉 회절이 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 파장이 짧아야 되는데 이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파장이 길기 때문에 분해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자의 물질파 성격을 이용해서 물질파장은 운동량군의 하 그래서 전자의 운동량을 크게 하여 어떻게? 전자총에서 이때 비롯되는 단어 가속전압을 이용해서 가속전압을 이용해서 전자의 운동량을 크게 하면 물질파장 짧아지고 물질파장 짧아지면 분해능이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배율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시한 내용 오른 사람 찾으라 했는데 학생 A는 그래요 지금 얘기했죠. 속률 크게 하면 물질파장은 짧아져야 됩니다. A는 틀렸고요. C 같은 경우에 광학현미경에 분해능이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자압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B가 언급한 상황에서 이 자기렌즈의 역할은 마치 광학현미경에서의 유리렌즈 역할이 되는데 이 유리렌즈에서는 이 과시광선 빛의 굴절 법칙이 이용돼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로 빛의 경로를 제어하듯이 마찬가지로 전자현미경에서는 전자선이라 한답니다. 물질파장격을 들 때는 전자선의 경로를 제어해서 바로 광학현미경의 유리렌즈처럼 바로 초점도 맞추는 기능 이게 바로 자기렌즈고 자기장이 이용되는 거예요. 자기장에서 전자가 받는 자기력이죠. 전자 받는 자기력에 의해서 경로가 제어되는 부분. 그래서 B 학생이 옳은 말 이게 된 거야. 그 다음 4번 이거 산수 숫자 맞추기죠. 항상 핵반응식에서 두 가지 보존이 있고 하나의 결선이 있죠. 두 가지 보존은 질량수 보존 이 위에 있는 수치들이죠. 중성자와 양성자 수의 합입니다. 질량수 보존 그리고 이게 핵이에요. 핵. 핵반응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양성자 수죠. 그죠? 그래서 전하량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수치를 합하는 것이 바로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수치는 뭐 2와 3이니까 5가 4가 되니까 1이 되고요. 1과 1이니까 0. 뭘 얘기를 합니까? 바로 중성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하량 보존 질량수 보존 그리고 이제 결선이라는 것이 핵반응 전의 질량보다 핵반응 후의 질량이 더 작아요. 그럼 이때 나타난 질량 결선 이게 뭘로 돼 있는 거냐? 여기가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질량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바로 이 질량 결선된 값이 에너지가 돼 있는 거죠. 이걸 질량결선 에너지라고 핵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델타 MC제곱 이게 바로 이 값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그리고 가번은 핵융합을 얘기를 하고 나번은 핵분열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 곧자 받아요. 처음에 하신 분들 처음이니까 그러는 건데 정의 정확히 익혀놓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더해지는 건 또 융합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핵융합과 핵분열의 정의 핵융합이란 작은 원자액이 큰 원자액이 되는 과정 그리고 핵분열은 큰 원자액이 작은 원자액이 되는 과정 이렇게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같은 기억이 되니까 중성자 얘기하고요. 그리고 가반응과 나반응에서의 이 값의 핵에너지가 어때요? 이 반응 자체 하나의 반응식 안에서 이 값이 크죠.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질량결손 에너지가 더 컸다는 얘기는 질량결손이 더 컸다. 이걸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귿번에서는 가에서가 더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기억과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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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